네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가려고 그러니깐 이상하게 인터넷이 접속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안열려서 그냥 동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려고 열었습니다 아유 새끼들 봐라 이쁘네 아이고 이쁘라 아니다 저게는 순환해보니깐 착합니다 네 어 우리 제니퍼가 집에 왔다 그래서 제니퍼 집을 아이고 여기 집이 원래 있었나 생각이 안나네 삐약이네 삐약이 네 오래간만에 오늘 거의 한달 한달 다 된거 같은데 안온지 안온지가 꿈어습따 헬로우 하이 크리스탈 제니퍼 her you are you are fake okay okay good hello hello you can't see oh yeah it's lunch time lunch time 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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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so we are we are going back to 방금 돌아가서 돌아가서, 우리 집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괜찮아요, 뭐지? 뭐지? 네, 뭐지? 뭐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딜라피아? 네. 딜라피아인 가롱고. 갈롱공 아 네 고등어새끼 갈롱공 아 예 이랬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야됩니다 식사시간이라서 저희가 빨리 가야 됩니다 12시라서 가야 되는데 오케이 제니퍼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벼운 거를 다시 좀 찍어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집에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저희 커피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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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bishop 두번째 니나 explaining 항상 시계란다. 방금 어떻게 estudié? 해보자. 가지사는 대부분 수역이 되었다. 30 부산이 되었다. 20페이지 남았지요? 너무 많아 아직 20페이지 남았지요 열심히 학교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제가 확인할거에요 말소 말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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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거에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 네 제네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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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베리 제네베리 제네베르 그래서 30분 전에 죄송해요 말하니까 안녕 안녕 바이오 바바1 으 으 으 으 으 으 똥강아지 13g 때는 다 이뻐요 하늘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그래도 지킬건 지켜야 되겠죠? 여보 저 나가서 파리가 너무 많아.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네. 보통 책 공부했냐라면 지금 책이 자기 사촌 집에 영어책이 있는데 내가 준거. 보통 같으면 지금 안 보여줘도 되니까 다 했다 하고 그랬겠는데 얘는 20페이지 남았다고 정직하게 열심히 해라.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좋죠. 자 이쪽에 콘도 보이시죠? 네 이게 예전에 분양가 원룸이 5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5천만원 8천만원 그 다음에 1억 정도 사이에 스튜디오 타입 원룸 투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분양이 다 끝났거든요. 네 혹시 저기에 관리사무실에 한번 시간되면 들어가 볼게요. 락다운이 풀리고 그러면 저기 가서 콘도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격이 대충 얼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하면 더 힘들지 않나? 그치? 천 안에 넣는게 나을 수도 있는데 유리창이 약간 켜 놓으더라도 앞에. 배각선으로 그치? 배역에 타고 가는 사람이 없는거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잠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그러면 살거 다르죠? 커피? 어 우리는 살거 몇개 없어서 수퍼에 사람들도 좀 많고 물건들 빙게 너무 많아 난연 종류나 이런거 거의 없고 근데 지금 이제 막 채워넣더라고 우리는 사람은 좀 많이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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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삼촌들하고 티가 찍으러 와서 밥을 먹었나보다. 그러네. 아 이거 삼촌들하고 와서 안 됐잖아. 응. 식구가 많네. 식구가 많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킥보드가 자전거하고 같이 하면 좋잖아. 야 킥보드가 자전거하고 같이 하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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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킥보드가 자전거하고 같이 하면 좋지.